경기지역 곳곳에서 예술인을 위한 페스티벌이 열렸습니다. 예술인은 작품을 알리고 도민은 손쉽게 문화 공연을 접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됐는데요. 현장 목소리 들어보시죠. 코로나 때문에 무대들이 많이 없어졌잖아요. 이런 자리에 기회 주신 것도 되게 좋은 것 같고 저희도 이번 기회로 다른 공연들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은 취지인 것 같아요. 지자체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준다는 것 자체가 저는 너무 감사한 일이고 또 이렇게 팬분들이랑 소통할 수 있어서 굉장히 행복한 소중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. 동네 출판 작가로서 제가 하고 있는 콘텐츠에 대해서 대중분들에게 직접 설명을 드리고 같이 소통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. 많은 공연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서울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많은 시민분들이 즐길 수 있는 이런 예술 공연이라든지 아니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서 이 주말을 참 즐겁고 행복하게 보낼 수 있는 좋은 장소이자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. 더 많은 기회를 우리 예술인들께 또 그러므로 전체 도움이 있게 드리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. 예술인 여러분 신뢰하십시오. 예술인 여러분 신뢰하십시오. 한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